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교실 오늘 여덟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발효 반찬을 만든다. 그러면 반찬 종류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발효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발효가 계속 진행되게 되면 맛이 바뀌고 뒤에는 못 팔아가지고 재고로 해가지고 버리고 이렇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효 반찬의 특징은 대부분 다 발효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발효 미생물을. 발효 미생물을 사용하게 되면 음식이 락이 걸려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이 부패한다는 거는 부패균이 그 음식에 확 퍼져버리고 나면 그 음식이 부패하는 거예요. 근데 발효를 한다는 거는 발효 종자균이 그 음식을 이렇게 전체를 다 장악을 하게 되면 그건 부패하는 게 아니고 발효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발효 종자균이 전체를 다 장악하게 되면 부패균들이 거기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또 조금 접근을 했다고 해도 거기서 걔들이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소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김치 같은 걸 김장김치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도 겨울 내내 땅속에 이렇게 놔두고 그러더라도 오히려 발효가 더 잘 돼가지고 김치 맛이 굉장히 좋아지죠. 새콤새콤해져서 아싹아싹해져서 그럽니다. 그게 전부 발효를 하기 위해서 미생물들. 발효는 미생물들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발효 반찬 가게 이거는 솜씨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일반 반찬 가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솜씨가 좋아야 되죠. 양념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맛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이런 솜씨가 일반 반찬 가게는 전체에서 저는 한 90%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발효 반찬 같은 경우에는 솜씨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 그 발효 반찬의 맛, 발효 반찬의 아삭함, 발효 반찬의 깊은 풍미 이런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전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 종자균, 이 발효 종자균을 어떤 발효 종자균을 쓰느냐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발효 종자균의 특징을 잘 알아가지고 이에는 어떤 어떤 온도에서 얼만큼 놔두게 되면 최고로 좋은 맛을 만들어내더라. 그 다음에 어떤 온도를 하게 되면 그 맛이 락이 딱 걸려버리는 거죠. 맛이 락이 걸린다는 거는 거기서 크게 변동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맛이 더 깊고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효 반찬, 발효 음식이 맛이 깊고 부드러워지는 그 의미를 옛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세가 한 50, 60 이렇게 되는 분들은 그 맛을 봤거든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은 발효 반찬에 대한 그런 맛들, 기억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지금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참 부모 세대가 산업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바빠요. 엄마, 아빠도 맞불이를 해야 되고 하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 어릴 때 주로 먹는 거 있잖아요. 돈까스, 짜장면, 우동 이런 음식들을 막 이렇게 먹으면서 자라난 그런 세대죠. 그리고 햄버거, 치킨 이런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고 자라난 그런 세대들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에는 발효 반찬, 발효 음식의 그 맛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발효 반찬이나 발효 음식 같은 경우에는 역사가 무지막지하게 깊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치더라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발효 음식들 이런 거 역사하면 보통 약 500년, 600년 이런 식으로 몇백 년이에요. 발효 음식의 역사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그걸 안 먹었다 그래도 몸속에 우리가 DNA로 그 맛의 DNA가 몸속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애들 있잖아요. 강한 애기들. 그러니까 한 서너 살짜리 애들 이런 애들한테 발효 음식 같은 거, 발효 반찬 같은 걸 주게 되면 무지 잘 먹습니다. 그 애들은. 왜냐하면 이제 그 맛에 대한 그런 순익감 이런 게 없고 또 다른 맛에 맵고 짜고 뭐 이렇게 지방이 풍부한 그런 맛에 대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굉장히 잘 먹어요. 그리고 발효 음식이라는 것도 발효 반찬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적인 거다. 그리고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몸속에 DNA로 이건 각이 된 그런 음식이고 그런 맛이다. 그래서 이제 비록 젊은 세대들이 이제 그런 걸 안 먹고 살았다 그래도 처음에는 놀라겠죠. 뭐 이렇게 맵고 짜고 뭐 지방이 풍부한 그런 음식만 먹으면서 이제 자란 그 세대들이 발효 음식을 딱 주게 되면 처음에는 놀래요. 몸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처음에는 놀라는데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이제 어느 정도 먹고 나면 몸이 알아서 지가 찾게 되는 거죠. 그건 이제 자기가 찾는다기보다는 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 자기 부모한테서 또 그 후에 선조들한테서 받아온 그 DNA 그 미생물들 이런 미생물들이 그 음식을 찾고 땡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효 음식이 건강하다. 발효 음식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발효 음식을 먹으면 똥도 잘 나오고 발효 음식을 먹으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좋은 거 아무리 많다 그래도 발효 음식이라는 거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발효 음식이라는 거는 내 몸속에 각인된 그런 맛과 음식이다. 그리고 내 몸이 땡기는 내 몸이 원하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물김치를 시범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만드는 물김치 담은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저희들 발효 소금 이제 저때 저희들이 일반 천일염 우리나라에서 나온 천일염 중에서 이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 천일염을 이제 발효를 시킨다 했죠. 이제 소금을 어떻게 발효시키는데 그러는데 발효 종자균이 있으면 됩니다. 발효 종자균이 있으면 이제 소금을 이제 발효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발효시켜서 발효 소금을 만들었어요. 그 발효 소금 가지고 물김치를 담았습니다. 이제 물김치를 담고 이 물김치를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이제 놔두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놔두어야만이 이 발효 소금에 있는 그 미생물들하고 그 다음에 이 물김치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저 무 이런 거 하고 이제 어울려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미생물들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특유의 발효 물김치의 그 특유의 맛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제 그 황사람 박사가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이제 줬습니다.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정말 별 거 아니거든요. 무하고 뭐 별 거 들어간 것도 없어요. 그냥 무라고 이제 조금 양념 들어왔는데 핵심은 소금을 발효 소금을 썼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드는 발효 소금을 쓰지 않고 일반 소금들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소금이라든지 이렇게 일반 소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소금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맛이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맛이 나더라도 잠깐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이런 맛 나다가 그 뒤에는 이제 맛이 씹어진다든지 아니면 맛이 좀 이상하게 이제 옆길로 새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제 맛으로 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당 같은 데서 물김치 같은 거 먹어보면 이런 맛 절대 안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떻게 그 맛을 아는데 이러는데 이걸 먹어보면 이제 그 아까 제가 발효 음식, 발효 반찬 이런 걸 먹게 되면 이제 몸이 그걸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것보다 이제 몸 속에 있는 세포 내지 미생물들,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 또 내 몸에 있는 DNA들이 이 맛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뭐 어릴 때 뭐 이거 조금 먹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뭐 사회생활하고 막 할 때는 바빠가지고 이제 이런 맛들을 제가 볼 기회가 별로 없었죠. 그리고 계속 집안 가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거의 다 식당밥이잖아요. 이제 식당밥은 맛들이 이상하게 조금 뭔가 이 뭐 하여간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맛집이라 찾아가 보면 또 그 맛도 비슷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그 한 데라 그러더라도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한 서너 번 먹고 나면 맛이 질려버립니다. 근데 이제 발효의 맛, 발효의 맛은 뭐 맛이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때 되면 이렇게 자꾸 땡기는 먹으면 또 편안한, 괜히 보면 기분 좋은 그런 맛이 저는 발효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물을 먼저 이게 이거는 알맹이보다 국물이 저는 더 이제 그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거의 뭐 별맛이 아니에요. 그냥 뭐 조금 이제 발효 소금을 약간 이제 많이 이제 넣었습니다. 약간 간이 쌉쌀한 이에 가지고 좀 짠맛 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무를 사용했으니까 무 특유의 무가 발효가 되면서 무 특유의 그 맛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그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약간 새콤함들 뭐라고 그럽니까? 새콤 달콤? 달콤 새콤? 이런 이제 맛들 근데 그런 맛들이 어우러져가지고 발효 물김치 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맛을 어우르게 만드는 거는 핵심이 발효 소금입니다. 발효 소금 그래서 이제 어떤 소금을 쓰느냐? 무야 뭐 우리 시장에 가면 파는 그 무 쓴 거예요. 뭐 무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발효 소금이다. 이제 그거죠. 자, 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은 지 한 달 됐거든요. 한 달 됐는데 이게 아삭아삭해요. 그 무를 씹으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무 같은 거 묻게 되면 그 가운데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탱탱하고 아삭아삭한 그런 맛이 이제 나고 그런 식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달 정도 됐는데도 이제 이 정도 맛인데 이게 한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정도 돼도 여기서 큰 차이가 없어요. 거의 비슷한 맛입니다. 근데 이제 맛이 조금 깊고 이제 부드러워진다. 먹으면서 이야기하려니까 이게 좀 잘 안 되네요. 저번에 뭐 어떤 유튜브 보니까 먹방 뭐 있던데 저는 먹는 거는 먹는 거 말하는 거는 말하는 거고 일단 삼키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맛을 표현하라고 그러면 그냥 별맛 없어요. 별맛 없고 그냥 무맛 조금 나고 소금 맛 조금 나고 그리고 이제 발효 과정에서 새콤달콤한 그 맛 조금 나고 이러는데 그냥 정신이 번쩍 됩니다. 속이 그냥 속에서 야 이거 좋다 하는 인원 정말 별맛 아니에요. 별맛 아닌 그냥 물김치예요. 물김치인데 발효 소금을 딱 써가지고 간을 만들고 나니까 그런 맛들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발효 반찬 가게를 여러분들이 열게 되면 그 맛이 유별나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한 번 먹고 나면 또 먹고 싶고 어쩌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대를 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엄청난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효 반찬의 맛은요 그냥 정말 평범한 맛이에요. 어째 보면 여러분들이 자극적인 그런 음식 또 자극적인 그런 반찬에 길들인 사람들은 처음에 먹게 되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하는 그런 맛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게 저는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 먹고 자꾸 먹다 보면 내 몸이 알게 됩니다. 내 몸이 그 진가를 알게 돼요. 발효 반찬의 그 맛 그리고 발효 반찬이 어떤 게 좋다는 걸 내 몸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제 이제 요만한 거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는데 밤새도록 속이 편안합니다. 원래 이제 저녁에 이렇게 밥 같은 거 좀 많이 먹고 나면 아무래도 이제 조금 부딪히죠. 근데 이거는 발효랑 요구해가 국물 후루루 마시고 그랬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밤새도록 속이 편안하고 아침에도 이렇게 일어나면 참 편안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화장실도 물론 편안하게 가게 되고 요게 이제 발효 반찬의 조금 발효 반찬 만의 그런 특기 특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로 이걸 이어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물김치 하나만 가지고 물론 할 수도 있는데 팁을 하나 드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반찬 가게를 하게 되면 물김치만 떡 만들어 놓으면 손님들이 선택이 조금 작죠. 저 물김치 주세요. 이렇게만 하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쩌든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손님은 이렇게 이렇게 드셔야 되고 저 손님은 저렇게 저렇게 먹어야 되고 요 손님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뭔가 하니 이 물김치에다가 저는 요즘 산양삼 있잖아요. 산양삼 그러니까 산삼은 비싸요. 산삼은 비산데 산양삼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양삼 나 구하기 어려워 뭐 어쩌고 이러면 새삭 인삼 있잖아요. 인삼 1년간 근데 인삼이 이제 뭐 3년 4년 5년 되면 비싸요.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이러는데 인삼 1년간 그러니까 새삭이 인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가격 진짜 싸거든요.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김치를 담을 때 이제 인삼 1년간 짜리 그거를 이런 데다가 같이 넣어놓으면 여기서 인삼이 또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인삼이 그러니까 이제 물김치를 물김치를 할 때 아까 결정적인 게 발효 소금을 쓴다는 거죠. 그 발효 소금으로 인해 가지고 또 소금에 있는 발효 소금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인삼을 발효를 합니다. 그러면 인삼 특유의 그런 향 그 다음에 그런 맛까지 이제 이 물김치에 싹 어우러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당신은 물김치에 인삼이 들어간 거 아니면 물김치에 산삼이 들어간 거 이거를 드십시오라고 이제 이박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체질을 봐야 되죠. 근데 그 체질을 보는 거는 그냥 대충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앞에 동영상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몇 년도 매월 며칠 몇 시에 딱 태어난가 알게 되면 그 사람 몸에 있는 목이 몇 개고 화가 몇 개고 수가 몇 개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삼을 먹으면 좋은 사람 당신은 인삼 여기 물김치에 인삼이 들어간 거 아니면 산삼이 들어간 걸 먹으면 좋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드십시오라고 자신있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흔히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모든 것 때문에 다 나옵니다. 생지황 있죠. 생지황 이제 지황 이제 지황을 찌버리면 생지황을 찌버리면 숙지황 이거 쪘다 해가지고 숙지황이 되는 거고 그냥 생지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피를 만들어준다. 뭐 이제 이렇게 빈혈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그 한 사람들한테는 생지황이 참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인터넷에 막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약이라고 생각하고 뭐 이것저것 막 하면 그건 조제가 되니까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생지황은 그냥 작물이에요. 그냥 식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약용식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생지황을 사가지고 깨끗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세척을 하고 이 물김치에다가 이제 생지황을 같이 조금 몇 개만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생지황이 이제 뭐 어지러움증이나 뭐 애들 공부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쓰잖아요. 혈기를 굉장히 사용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생지황을 넣어놓으면 이제 우리가 혈기도 보충이 되고 몸도 좋아지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여러분 따님이 아 난 손발이 굉장히 차 그러면 열리는 것 중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생강 같은 거 그러면 생강을 여기다가 조금 이제 맛을 완전히 이렇게 바꿀 정도로까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몇 조각 정도만 그 향만 싹 날 수 있도록 생강의 기운만 싹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생강하고 발효소금하고 또 어울려가지고 이제 또 특유의 그런 맛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김치를 하나 담더라도 이 물김치에다가 생강하고 어울린 거 아니면 인삼이나 산삼하고 어울린 거 아니면 이제 생장하고 어울린 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누가 먹으면 좋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열이 굉장히 많고 나는 더운 건 질색이야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생강 넣은 걸 물김치를 먹으라고 그러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아 이거 맛이 너무 없어. 왜 자기 몸에 안 맞는 거 내 몸이 거부하는 거는 일단 입맛부터 거부를 하거든요. 이게 맛이 너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손발이 차고 뜨뜻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걸 원하는 이제 그 장려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생강이 몇 조각만 들어가도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맛있는데 이러면서 몸이 땡깁니다. 입이 땡기거든요. 내 뱃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땡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반응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김치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발효 미생물을 사용을 해상하게 되면 맛도 물론 좋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다. 발효 반찬은 가게를 하더라도 이런 스토리들이 실제 이제 고객들한테 들려주고 또 그게 맞춰가지고 이제 이걸 추천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고객이 다음에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또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면서 그 이제 오고 가는 이제 그런 이바구 속에서 서로가 이제 신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발효 반찬 가게는 이제 이런 스토리 이야기들 또 이런 걸 응용한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하려는 여러분하고 저희들이 이제 힘을 합해가지고 하려는 발효 반찬 가게의 핵심도다. 근본이 된다. 밑바탕이 된다. 또 기초 지식이 된다. 배경 지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뭐 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줘보고 또 그 사람들이 가게 차리기 전에 이제 줘가지고 또 그 사람들의 반응들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야 되죠. 아 이거 진짜구나. 이거 진짜 맞구나.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속에 이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의심이 없어지는 거죠. 의심이. 마음속에 의심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거 한다고 되겠나 이런 의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면 아무리 좋은 재료 아무리 좋은 그런 발효 미생물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더라도 결과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이제 의심이 사악 아무리 뭐 믿습니다 하더라도 안 믿어집니다. 왜 찝찝한데 어떻게 그걸 믿겠습니까. 자 오늘 제가 이제 물김치를 가지고 한번 실제로 여러분한테도 다 한번 먹여 봐드리고 싶은데 그걸 이제 못하는 게 조금 안타깝네요.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오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물김치 장사만 해도 뭐 품목이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죠. 이 물김치만 해도 뭔가 돈이 될 것 같아요. 침이 막 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